네 2교시 영어학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어 영역별이니까 이번에는 음운론은 어 포노러지 기초 부분에서 출제했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그 영역별로 어떻게 출제할지 그 시간표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주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부분이에요 있어요 다음주에 거기 다음주 우리 그 부분에서만 또 계속 문제를 할 테니까 그 부분만 미리 좀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시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문제 내면서 어 이 약간 실수를 유발하 유발시키기 위한 함정을 팔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 좀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실수에 걸려든 사람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자 여기 첫번째 4번 문제는 음운론 4번 문제는 이제 조금 공부 차원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여기 에이피에서 나온 거죠 에이피에서 나온거고 포네릭 어널리시스를 할 때 아 포네믹 어널리시스를 한다 그래서 포네믹 어널리시스가 뭐냐 저 뭐하기 위해서 포네믹 어널리시스를 하냐면 established the phonological status를 알기 위해서 그런 뜻이죠 그 phonological status를 안다라는 것은 이게 음소냐 이음이냐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음소하고 이음을 이미 그냥 공부 차원에서 분류해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책은 이거는 이음이야 이거는 음소야 분리해서 알아라 이런 차원에서 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음과 이음도 서로 음가가 다르잖아요 음소도 음가가 다르잖아요 이음과 음소는 다 음가가 다른 거야 다른 사운드예요 물리적인 다른 사운드인데 이음과 음소를 왜 얘네들은 이음 왜 얘네들은 음소 이렇게 분류하냐 이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발음 기호가 동일하니까 발음 기호는 우리 눈에 보이게 기호로서 표기하는 거잖아요 사운드는 기호가 아닙니다 그냥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거 귀에 들리는 거를 보면은 그게 이음도 다 다른 소리고 음소도 다 다른 소리란 말이죠 이것을 무엇으로 분류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지를 그걸 잘 잡으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Phonological Analysis를 할 때 사운드로 구분하는 게 아니죠 사운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구분을 할 때 사운드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ir distribution으로 구분하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분포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 우리가 이음 듣고 어 이거 들어보니까 이음이야 이거 들어보니까 음소야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지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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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같은 이음이라는 거 알죠 배워서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사운드를 듣고 어 이거 이프 사운드의 이음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 두 개의 More Phonetical Similar Sound 그러니까 소리가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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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스테이러스를, 그 지위, 음소냐, 이음이냐라는 그 지위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거냐 오직, 오직 solely by their distribution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사운드를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distribution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distribution이 있죠 그래서 오버래핑한 distribution이 있고요 오버래핑은 어떤 분포인지를 우리가, 그거는 기초니까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문제 풀다가 아, 이거 개념이 걸리는데? 난 저거 무슨 손인지 잘 못 알아 듣겠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약간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영역별 공부하시면서 계속 그 영역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오버래핑 distribution을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지위가, 분포로 이제 본 거죠 그러면 분포로 이렇게, 이런 분포를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들은 phonetic manifestation of different phoneme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다른 phoneme의 phonetic manifestation이니까 이건 무슨 manifestation이 표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소죠, 음소 여기서 꼭 phoneme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아, 이거 음소란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분포가 있죠 To a more phonetically similar sound가 complementary distribution을 보인다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런 분포를 보인다 상보적인 분포 괜찮죠? 이거 그 오버래핑 분포냐, complementary한 분포냐를 머릿속에서 그냥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되고요 이거를 분포를 내가, 어? 얘네들 그냥 상보적 분포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서로, 두 사운드가 서로 다른 환경에, 반드시 다른 환경에 위치하는 거죠 동일한 환경에 위치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두 개의 사운드가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 데이터를 찾는 거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아, 이 두 개의 사운드가 이렇게 막 섞여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 두 개의 사운드가 여기 있는 사운드와 여기 있는 사운드가 비교해 보니까 이거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어, 임용시험에서 공부하는 공부 수준이에요 똑같은 개념을 공부하더라도 근데 우리 그, 음 그, 임용시험을 보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임용시험을 보는, 특히 대부분 사범대생이니까 사범대생들은 예전부터 제가 느꼈던 건데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사범대 조교도 했었어요 영문과 조교도 하고 사범대 조교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영문과하고 영어 교육과 너무 달라 영어 교육과는 그냥 착실해 하라는 거 다 하다라고 착실해 근데 공부도 정말 그렇게 약간 착실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 하는데 너무 FM대로 하는 거지, 공부를 FM대로, 뭔가 좀 창의적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딱 차려준 밥상에 딱딱 잘 먹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이런 거 공부할 때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아주 착실한 방식으로 공부하면 다 걸려요 여기서 허들에 다 걸립니다 자, complementary, 그 다음에 overlapping, 이러한 분포를 내가 찾는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개념 외우고 공부 끝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complementary distribution을 보이는 얘네들은 그리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냐 어떻게 써놨을까요? 여기 이렇게 써놨죠 여기 얘네들은 to be the elephants of one and the symphony 이니까 symphony의 elephant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elephant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flow chart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AP에서 나왔던 거죠 AP에서 나왔는데 이거 살짝 방향을 좌우로 바꿨어요 좌우로 바꿔서 바꿔도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 바꾸니까 어, 이것도 헷갈리는데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니모 페어를 찾았느냐 찾았다 그러면은 그것이 contrastive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 contrastive라는 것은 뭡니까? 대조적인 그 사운드가 대조적이냐 즉, 의미 차이를 야기시키느냐 그걸 얘기하고 의미 차이를 야기시키면 이거야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미니모 페어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어 그 못 찾으면 바로 상보적 분포다 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미니모 페어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뭘 찾아야 돼요? 리어 미니모 페어를 찾는 거죠 좌우, 앞뒤 환경이 동일하고 나머지 환경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리어 미니모 페어예요 근데 그것도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없는 거 있으면은 이제 환경을 전체적으로 기술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 사운드들이 같은 환경에서 다른 단어를 나타내느냐 이게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명확하게 찾아지는 그런 페어고 명확하게 찾아지지 않을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건데 사실 같은 겁니다 그죠? 같은 환경에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냐 이걸 보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contrastive 하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contrastive 해요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complementary 분포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 요거 이거 살짝 헷갈리고 요 부분에서 조금 헷갈려 하는데 요 부분에서 그냥 같은 내용인데 이 샘플을 찾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 여러 샘플을 쭉 나열해 리스트 해놓고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했더니 아까 제가 답안지 한 한 개나 봤는데 한 개 답안이 틀린 게 틀리게 썼더라고요 하나만 봤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음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썼냐면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여기서 아까 contrastive 분포를 보인다 하면 여기서 폰임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complementary 분포를 보이니까 분포로 판단하는 거니까 여기는 엘러폰이죠 근데 우리가 폰임과 엘러폰 너무 잘 알고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 폰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different 폰임의 엘러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different 폰임의 엘러폰이다 그 폰임을 그 다음에 엘러폰은 same 폰임의 엘러폰이다 same 폰임의 엘러폰이다 difference 폰임의 엘러폰 이게 폰임이고요 same 폰임의 엘러폰즈는 이게 엘러폰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표현한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도 엘러폰즈 2번도 엘러폰즈예요 둘 다 엘러폰즈입니다 이거 틀린 사람? 4번 많이 있어요 징검다리 건너가라고 이렇게 해서 돌 이렇게 싹 날았는데 돌 옆에다 돌 옆에다 살짝만 이렇게 해서 비께라도 다 거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수 안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컴플리멘터리 하고 그런 엘러폰 뭐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는 컴플리멘터리 분포가 어떤 건지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X라는 사운드가 결코 Y와 같은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럴 때 X와 Y가 상보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보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1번과 같이 네이저 사운드가 상보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사운드가 지금 서로 다른 사운드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 내용이 요 내용이 우리가 요 내용에서 약간 좀 더 들어간 내용인데 앞에 있는 내용은 포놀로지컬 스테이러스를 정할 때 즉 포님이냐 엘러폰이냐를 정할 때 분포를 가지고 정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분포 가지고만 정하는 거는 조금 쉽지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엘러폰즈 세인포님의 엘러폰즈는 삐리리한 분포를 가지고 있어 그럼 요 부분은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당연히 컴플리멘터리 죠 컴플리멘터리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we cannot reserve 이걸 반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뭐냐면 두 개의 사운드가 컴플리멘터리 분포를 디스트리뷰션을 보인다면 걔네들은 엘러폰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엘러폰은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엘러폰이다 라고 말하기 그렇게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게 2번과 같은 경우죠 2번과 같은 경우에서 여기 첫 번째 뭡니까 여기서는 응 사운드죠 빌라네이저 사운드 가 어디에서 위치해요 코다 자리에서만 위치하고 있죠 절대 온셋에 위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글로털 프리크티브 사운드 흐 사운드는 온셋 포지션에서만 절대 코다 포지션에 나타나지 않아요 온셋 포지션에서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이저 사운드 응 사운드는 코다 흐 사운드는 온셋 절대 그쵸 절대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응과 흐 사운드는 어 이거 상보적인 분포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 단순히 분포적인 측면에서 사운드의 지위를 구분할 때 어 그럼 얘네들 이음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he same 환경에서 나타나는 사운드들 얘네들은 오버라핑 분포를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버라핑 분포를 보인다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시험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게 오버라핑한 분포를 보이는데 얘네하고 이거 제가 수업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얘네하고 오버라핑한 분포를 보이는지 아닌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얘네가 막 이렇게 지금 제가 짝을 지어놨잖아요 짝을 지어놓은 걸 짝 지어놓지 않고 막 그냥 섞어버렸을 때 여기에다가 얘네 단어를 그냥 막 섞어버렸을 때 그럼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오버라핑한 분포를 보이고 있네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에 있는 애하고는 상고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는 지금 얘네들을 얘하고 얘하고 찾으려면 이거 발음 기호 적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의문론에서 그냥 이거를 적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적는 연습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야 그 위에 뭐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는 다 표기해 주니까 지금도 여전히 표기해 줘요 근데 만약에 표기하지 않고 나온다면 그때는 또 살짝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표기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운드가 오버라핑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정의해요 폰임으로 오버라핑하니까 폰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볼게요 여기에서 4번에서 언더라인드 사운드가 same 환경 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무슨 분포예요 여기서 겉으로 보기에는 오버라핑한 디스트리비션을 보이고 있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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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또 얘하고 얘하고 오버라핑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버라핑 들어가야 되겠죠 분포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오버라핑 들어가야 되겠죠 오버라핑 적으시고 그러나 이 사운드들은 오버라핑하지만 폰임으로 우리가 생각한 결론을 내리지지 않는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해요 일단은 폰임이 아니고 일단 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버라핑한데 폰임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네 오버라핑한 분포를 이 두 개의 사운드가 여기에 따르면 여기에 단순한 개념에 따르면 오버라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면 그건 폰임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오버라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사운드가 폰임이 아니야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네 프리 베리에이션이죠 프리 베리에이션이 오버라핑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은 컨트라스티브한 대조적인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폰임이 아닌 거죠 그래서 프리 베리에이션이 적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1번 아까 뭐였었죠 컴플리멘터리 2번 오버라핑 3번의 프리 베리에이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까 state what requirement we need additionally for a certain sound to be classified elephone 폰임을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 분류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하냐라고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상보적인 분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지금 폰임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상보적인 분포면은 당연히 elephone이야 이거 결론을 바로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phonetic similarity가 들어가야 돼요 그 개념 음성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음성적으로 유사성이 없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음성적으로 유사성이 없어요 음성적인 유사성이라는 게 뭐예요 음성적인 그 퓨처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음성적인 퓨처가 뭐예요 얘는 어떻게 기술이에요 요거 어떻게 기술해 얘 이름이 뭐예요 요거 이름 기술할 때 어? 얘기 한번 해봐요 voiced 어 이거 성과 middle name, last name 이게 잘 어?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이게 잘 순서대로 잘 말씀하셔야 돼요 자 voiced 그 다음에 villa 또 그렇죠 이게 이름이에요 이거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름 적을 때 성 그 다음에 place, manner 이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요거 뒤섞으면 한 뒤섞으면 한 이것을 감점으로 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뒤섞여서 이렇게 써 버릇하면은 쓰게 되면은 채점자가 아 이 사람 의문론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아니 그냥 진짜로 잘 못하는 거구나 그런 부정적인 어 생각 갖게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글로타 그렇죠 요렇게 그 다음에 프리크티브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예 보이싱 그 다음에 place, manner 하나도 맞는 게 없기 때문에 phonetic similarity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이임이 되려면은 phonetic similarity라는 추가적인 requirement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phonetic similarity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key expression으로 그 다음에 통사로 한번 볼까요 요거 통사로 아까 서로 이야기 열심히 나누고 계시던데 어 세타 크라이트리안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법 요소예요 어 굉장히 중요한 문법 요소인데 더 중요하게 우리한테 여겨지는 이유는 얘가 아직도 시험에 안 나왔다 라는 부분이죠 시험에 안 나왔다 자 그래서 요걸 잘 우리가 공부를 해 나오셔야 되고요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세타 크라이트리안이 이제 맨 아래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 세타 크라이트리안이냐 이렇게 쓰고 아래에 세타 크라이트리안이 뭐야 해서 두 개가 돼 있죠 이 두 개를 각각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이게 그냥 대략적으로 읽으면 같은 내용처럼 느껴져요 근데 같은 내용이 아니니까 두 개를 따로 썼겠죠 그래서 이 세타 크라이트리안 A를 위반한 건지 세타 크라이트리안 B를 위반한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렇게 해서 한번 여기 그 문제로 냈는데 아까 이거 가지고 얘기한 거죠 네 거 봐요 문제 내면 또 이게 헷갈립니다 문제로 보면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A번에 아규먼트가 반드시 있어 수로는 아규먼트가 논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논항이란 개념 잘 잡아야 되겠죠 논항이란 개념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대충 논항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뒤에 프로 컨트롤 그 다음에 뭐 이동 이런 것들이 다 잘 이해가 돼요 논항은 어디서 따로 노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논항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세타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논항이 있다 수로가 수로는 여기서 동사라고 일단 단순하게 말할게요 동사가 있다 문장에 동사가 있다 얘는 그럼 논항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그 논항 개수가 몇 개인지는 좀 차이가 있지만 논항은 가지고 있어 그 논항은 의미역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쵸 의미역 논항이 왜 의미역을 가져야 되죠 논항이 왜 의미역을 가져야 돼요 논항이 아닌 것은 의미역 가질 필요 없죠 논항이 아닌 것은 의미역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럼 논항이 문장에서 논항이 아닌 것들은 뭐가 있죠 애정트가 논항이 아니에요 애정트가 우리가 컴플리먼트 애정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논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논항이 뭐냐라고 좀 더 심플하게 말하면 주어나 목적어 같은 주어나 컴플리먼트 이런 게 논항이란 말이죠 그럼 애정트는 왜 의미역을 가질 필요가 없고 논항은 왜 의미역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래요 의미역을 왜 논항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왜 문장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이에요 논항이 어떻게 완성하는데 그렇죠 의미적으로 문장을 완성하는데 필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적으로 문장을 완성하는데 필요 요소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완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킬 같은 거 동사로 의미적으로 완성하면 이게 의미적으로 킬을 사용해가지고 의미적으로 완성한다는 게 뭐예요 누가 누구를 죽이다 이렇게 의미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이 두 부분이 논항이 되는 거고 의미역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역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개념을 그냥 단단하게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죠 어 논항이 의미역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지금 강조하니까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인데 How many theta roles can be assigned? 얼마나 많은 의미역이 할당돼야 되냐 특정 카테고리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규먼트의 theta role이 할당된다는 건데 어떻게 할당돼야 되냐 그 말이죠 그 어떻게 할당돼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제약 룰이 theta criterion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곡을 이야기하고 있죠 명사가 여기 이분 mp라는 것은 이제 논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명사가 could bear two or more theta role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implausible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 메탕수로예요 이앙수로죠 틸이 이앙수로예요 죽이는 사람과 죽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앙수로면 음역 두 개 가지고 있죠 theta 두 개 가지고 있겠죠 이 두 개를 얘한테 다 주어한테 보내버리면 되냐 이 말이죠 그거 안된다라는 거죠 그거 안된다라는 것을 그럼 어디서 제약을 해줘야 돼요 theta criterion에서 제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센텐셀에서는 receive interpret 이런 해석은 없다라는 거죠 해석은 둘째치고 지금 하나의 하나의 어기분 mp가 하나의 mp가 두 개 이상의 theta role을 갖게 되면은 그거 안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되겠죠 상식적으로 안되지만 그거를 이제 rule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그 아래 보시면 아래 보시면 여기 하나의 theta role을 하나의 theta role을 two more than one argument 두 개 이상의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뭐 할 땐 하나 이상 아니고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논항에 할당할 수 있느냐 얘가 에이전트 얘 kill이라는 게 에이전트 음역을 할당할 수 있죠 그럼 너도 에이전트 너도 에이전트 이렇게 할당할 수 있느냐 안되는 거죠 이것도 안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이 1번과 2번이 안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이 룰로 이 제약으로 우리가 딱 어 어 뭡니까 규칙화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A번과 B번이 있어요 A번은 뭐예요 각각의 논항은 오직 하나의 theta role만 할당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두 개의 theta role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아까 A번과 같은 제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A번이요 1번 1번과 같은 제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번에 어땠어요 하나의 논항이 오직 하나의 theta role만 가질 수 있는데 아까 하나의 논항이 주어가 두 개의 theta role을 가지고 있었죠 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논항이 두 개의 theta role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저 제약을 하는 거고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한 개의 논항이 이거 한 개의 논항 한 개의 논항이 두 개의 theta role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제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요거뿐만 아니라 요게 지금 아까 1번에 나온 거죠 요거뿐만 아니라 한 개의 논항이 아무것도 없는 0개의 theta role을 받는 것도 이것도 제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논항이 있는데 아무런 theta role을 논항이 있는데 theta role을 받지 못해 그것도 4번에 A의 위반이 되는 거죠 각각의 논항은 하나의 theta role을 받아야 되는데 논항이 있는데 theta role을 못 받고 있어 그럼 그것도 4번에 A의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A는 지금 지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것도 제약하면서 논항을 받지 못하는 NP가 있는 것도 그것도 허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각각의 theta role은 2번을 제약하는 거죠 각각의 theta role은 두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할당하면 안 돼 한 군데만 할당해야 돼 라는 제약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논항에만 할당되어져야 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A하고 B중에서 컨디션 4A 컨디션 4A 오직 하나의 논항은 오직 하나의 theta role만 가져야 된다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A하고 B중의 뭐냐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두 개의 음역을 갖거나 아니면 논항이 있는데 하나의 음역도 갖지 못하는 상태로 있거나 그렇죠 하나의 논항이 하나의 음역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하거나 두 개를 갖게 되면 이거는 theta role에 4의 A번을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 위반되는 거예요 4의 A에 그렇죠 얘가 지금 얘 이왕스러우니까 얘 받고 얘 받고 하면 얘가 받을 데가 없어요 얘는 뭐 애정트니까 상관없고 얘가 받을 게 없어요 4A 위반이에요 4B는 뭐예요 4B는 얘 B는 뭘 위반하고 있어요 B로 위반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매탕스러워예요 사망스러운데 얘기주고 얘 주고 오직 지금 하나의 세타롤은 하나의 세타롤은 하나의 논항에만 할당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의 세타롤이 논항에 할당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생각보다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고 머릿속에서 정리될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고 가만히 보면서 정리해야 될 때 제일 좋은 게 화장실에 가서 그냥 응가하면서 가만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머릿속에서 소화가 잘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할 때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은근 어려운 거예요 은근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C하고 E중에서 세타크롤이 여기서는 이제 통째로 세타크롤이 입안한 게 뭐냐 여기 이제 고르는 거예요 세타크롤이 여기서 다 입안된 겁니다 다 입안 여기서 뭐가 입안된 거예요 케이스 입안이죠 뭐가 케이스 못 받았어요 얘가 케이스 못 받은 거죠 왜 못 받았어요 베리머치가 지금 베리머치 때문에 프리포하고 케이스 할당자하고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요 얘도 케이스죠 노낭 문제는 아니에요 노낭 다 할당했어요 얘도 노낭 갖고 이즈 라이클리가 얘한테 노낭 할당하고 노낭 문제는 다 해결이 된 상태예요 케이스를 못 받아서 입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얘가 노낭을 못 받고 있죠 왜 노낭을 못 받아요 이유 설명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2번이 2번이 세타 크롤이트리언 위반이 되는 거예요 왜 위반이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해요 거기선 왜 위반이냐 설명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얘가 패시브 와이지드 벌브는 하나의 노낭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더 도그는 노낭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세타 크롤이트리언 위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이럴 때 세타 크롤이트리언 위반일 때는 A인지 빈지를 명확하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노낭이 세타 크롤이트리언 위반을 받지 못하면 그냥 위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할 때 다시 한번 패시브 와이지드 벌브는 하나의 노낭만을 할당할 수 있다 그래서 노낭이 그러면 어디에 있다 할당되겠어요 당연히 빈한테 할당이 됐겠죠 얘는 하나는 그럼 도그는 세타 크롤이트리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뒤로 줬다가 뒤로 줬다가 얘가 앞으로 간 거죠 얘가 받았다가 앞으로 간 거지 그렇죠 음 음 음 음 맞아요 지금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낭이 두 개잖아요 MP가 두 개니까 이 둘 중에 어떤 하나가 음의역을 받지 못했다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것을 야 도구가 더 도구가 못 받았다 더 비리 못 받았다 어떤 것을 언급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개도 물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타 크롤이트리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서 한 열 개 중에서 한 두 세 개는 나와요 다 나온 건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음운론 책에 포놀로지에 있는 부분이죠 요거는 텐스하고 렉스 바오를 두 가지 모음을 텐스하고 렉스로 구분하는 기준을 하는 거고 기준의 기출이 나왔던 거고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문제로 제시를 한 겁니다 요거인데 제가 나눠드린 답안이 좀 틀렸으니까 그거 하나 수정할게요 영어에서 바이너리 그룹핑 비트윈 텐스하고 렉스를 서로 이건 텐스 바올 이건 렉스 바올로 구분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구분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냐 이런 기준으로요 이런 기준이 포네틱카란 데피니션으로 구분하는 거죠 포네틱카란 데피니션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포네틱이 뭐예요 물리적인 속성으로 구분하는 거죠 물리적인 그래서 지금 텐스 바올은 물리적인 어떤 물리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이얼한 텅포지션이 있어요 요거 이해되죠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이얼한 텅포지션이 모에 비해서 하이얼하다는 거예요 렉스에 비해서 하이얼하다는 거죠 그 진짜 하이얼하게 그립니까 요렇게 이거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죠 하이 바올에서 더 높게 올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이 프론트 바올에서 똑같이 위치시키면 안 돼요 얘가 더 높게 있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높게 그린다는 건 실제 우리 입속에서 높게 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비번에 보시면 더 길게 발음돼요 길이의 문제겠죠 길이의 문제 그래서 얘가 더 길게 발음 얘가 이 얘도 이 이게 아니에요 얘는 이 얘는 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할 때 이 얘는 어떻게 발음해 에 얘는 에 이렇게 하는 거죠 더 길게 발음돼요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muscular effort 근육에 더 긴장을 시키는 거죠 당연히 근육을 긴장시키고 얘는 근육을 풀어버리는 거죠 근육 단단하게 해가지고 에 단단하게 하니까 근육 풀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길게 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가볍게 하니까 짧게 나는 거고요 이러한 물리적인 속성으로 우리가 이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다 하셔야 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꼭 이해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모음 사각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근데 이런 포네틱 데피니션은 잘 채택하지 않아요 즉 포네틱한 측면에서 텐스하고 렉스를 구분하는 것은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겠어요 그렇게 분석하는데 의문 분석하는데 그런 분석이 적절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포네틱한 것이 아니라 포네로지컬한 데피니션으로 구분하겠다는 거죠 그럼 포네틱 포네로지컬한 데피니션으로 텐스 렉스 바울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구분한다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분포죠 환경으로 구분하는 분포로 구분하는 그래서 제가 여기 분포가 써 있어요 책에서는 분포가 써 있는데 여기를 덜어내고 여기 그냥 데이터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분포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이거 텐스 바울은 있으면서 렉스 바울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분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스트레스트 오픈 실라블이죠 스트레스트 오픈 실라블 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여기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 스트레스트 오픈 여기에 오픈 실라블이죠 음절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렇게 렉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텐스가 들어가야 돼요 스트레스트 오픈 실라블에 그 다음 얘는 어떤 환경이에요 여기서는 음 사운드 앞에서는 렉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쉬 사운드 앞에서도 렉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 실라블인데 실라블인데 여기 책에 나오면 실라블 위치했을 때 렉스 바울이 와야 된다 라고 쓰셔야 돼요 오픈 실라블 여기는 스트레스트 오픈 실라블 여기는 얘네들이 코다 자리에 오는 음절에서 렉스 바울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포에서 텐스 바울이 사용된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당연히 텐스하고 렉스를 나눌 때 이런 분포로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노러지컬 프로세스 음운 분석을 할 때 항상 환경을 찾잖아 환경이 어디냐 이 환경이 앞이냐 뒤냐 음절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환경을 찾기 때문에 환경으로 나누는 이 두 개 텐스하고 렉스가 더 적절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답안 조금 오류했는데 여기 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포노러지컬 클래시피케이션 포노러지컬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텐스하고 렉스를 분류했는데 근데 얘네가 지금 얘네가 컨플리트가 일어난다는 거죠 포네틱하게 분류하는 것과 컨플리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포네틱하게 분류하는 것과 포노러지컬하게 분류하는 것이 이제 서로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운드가 어떤 거냐 이 사운드하고 이 사운드인데 얘네들은 포노러지컬한 측면에서는 둘 다 텐스 둘 다 텐스 그런데 포네틱한 측면에서는 앞에 거는 텐스 뒤에 거는 렉스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뭐예요 오 사운드하고 어사운드죠 이 두 개 입니다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 칠판에다가 오 이 모음 사각도 보시면은 오하고 어사운드가 어디 있어요 오하고 어사운드가 여기 있죠 오하고 어사운드 이 둘 다 보통은 얘네들은 지금 보통 이렇게 쌍으로 있을 때 텐스 렉스 텐스 렉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텐스 렉스 이렇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텐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위쪽에 있고 렉스는 좀 더 중앙을 향해 있죠 중앙 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다 얘는 얘는 그냥 하나는 둘 다 텐스 둘 다 텐스예요 한 칸에 텐스 렉스 텐스 렉스 이렇게 저 짝이 있는데 얘만 텐스 둘 다 한 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얘도 텐스 얘는 렉스 이렇게 짝이 있는 거죠 뭐 음성학적으로 따질 때 얘는 텐스 얘는 렉스 이렇게 이제 음성학적으로 음운론적으로는 얘가 전부 다 텐스입니다 왜 음운론적으로 텐스예요 분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얘가 분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포널로지칼하게 얘는 둘 다 텐스인데 포네틱할하게는 얘는 텐스 얘는 렉스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렉스 이해 안되면 이건 암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세 파트에 들어가서 강세 우리가 배울 때 강세에는 롱바울 숏바울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죠 그렇죠 구분한단 말이에요 얘가 숏바울로 들어가죠 AP에서 얘를 숏바울로 구분하죠 왜 그래요 그건 음성적인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얘를 숏바울로 구분하고 얘는 롱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숏바울이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얘는 원래 음성적으로 물리적으로 렉스바울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말 머릿속에 정리돼요 그렇죠 이거 정리 안되면 무슨 소리야 정리 안되면 아직 꼼꼼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좀 보겠습니다 두 개 남았죠 자 요거 요것도 논환 구조와 관련된 거니까 통산원 렉시칸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redicate 타입을 두 개 타입으로 지금 나누는데 sim 타입과 want 타입으로 나눠요 그 첫 번째 sim 타입은 어떤 거예요 얘를 패스바이제이션 해도 지금 의미가 동일하다 라는 것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은 want 타입은 얘를 패스바이제이션 하면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 차이가 있고 왜 달라지는지는 여기서는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1번과 2번의 차이가 왜 나는지는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은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거 이런 이유로 차이가 난다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두 타입의 프로퍼티가 있는데 3번의 같은 경우는 want는 앞에 mycat 쓴 괜찮지만 mygestion은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sim은 둘 다 괜찮죠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안 좋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selection restriction이죠 선택 제약 선택 제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선택 제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선택 제약을 나는 수러가 쟤를 의미적으로 선택 제약해 의미적으로 선택 제약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는 괜찮은데 저런 의미는 안 돼 이렇게 배척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선택 어떤 수러가 의미적으로 까다롭게 구는 이유가 뭐예요 논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적으로 까다롭게 구는 이유가 논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논항은 의미역을 직접 할당해 주니까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얘만 허용하지 얘는 안 된단 말이죠 자기의 논항이니까 그럼 얘는 까다롭지 않아 논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렇죠 논항이 아니에요 누구의 논항이에요 얘의 논항이지 얘의 논항 내 포절의 동사의 논항이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기본적인 이 두 타입의 특징은 이 프레리켓의 주어에 나오는 주어로 나오는 이 요소가 논항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논항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한번 다시 봐요 얘가 앞에 존이 나오든 메리가 나오든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서 패스바이저 패스바이저 돼가지고 뭐 꽁짝꽁짝 돼가지고 뭐가 튀어나오고 다 됐고 씬 앞에 무엇이 나오든 간에 상관없어요 얘는 논항이 아니니까 쟤는 신경 쓰지 않아요 즉 의미적으로 까다롭게 굴지 않아요 테크니카라 말하면 셀렉션 리스트릭션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까다롭죠 좌는 괜찮은데 메리는 안 돼 까다롭죠 왜 까다로워요 원하는 사람이 좌 아니고 여기는 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타입을 정리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적어야겠죠 언그래마리카 센텐스를 A부터 C 이렇게 A부터 C 중에서 언그래마리카 센텐스를 말하세요 이렇게 알았어요 뭐예요 비문법적인 거 살짝 미소를 띈다라는 것은 미소를 띄는 사람은 약간 헷갈렸더라는 것 응? 몇 번이에요 그렇죠 B죠 혹시 C번으로 한 사람 있어요 요거 투포에 나온 데이터예요 투포에 이거 위협하다 아니야 위협하다 이건 위협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조짐이 있다라는 의미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뭐뭇처럼 보인다 어피얼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갖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투포에 그래서 A하고 C는 이게 허사니까 얘가 노낭이 아니니까 허사가 와도 괜찮은 거죠 여기 노낭이 아닌 여기 자리가 노낭 자리가 아니야 의미역을 부여하는 자리가 아니야 즉 의미를 할당해주는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애가 와도 괜찮다는 거죠 허사니까 근데 얘는 의미를 할당해주는 자리예요 키는 그죠 의미를 할당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애가 와야 돼 그게 의미가 뭐 뭐든 간에 의미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애가 와야 되는데 허사는 그 자체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비번이 지금 언그래메카 하죠 그것만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서 설명해라 설명하는 거죠 지금 설명하라 어떻게 해요 키는 주어 자리에 의미역을 할당하기 때문에 그 주어 자리에 의미가 있는 요소가 와야 된다 주어 자리에 의미역을 할당한다 이 키 이 익스프레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이 키는 주어 자리에 의미역을 할당한다 아니면 프레르킹 이즈킨의 주어는 논왕이다 라고 말하던가 그래서 그 어떻게든 여기에 논왕이다 의미역을 할당한다 이런 익스프레이션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이 비번이 어떤 타입에 속하냐 라고 했을 때 얘가 의미역을 주고 있나요 걱정하는데 누가 걱정해 닥터가 걱정하는 거죠 이왕수로 해요 닥터가 걱정하는 거니까 얘가 의미역을 할당해요 그러면 원트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앵셔스는 주어 자리에다 의미역을 할당하고 그죠? 의미역을 할당하고 그 다음에 패스바이제이션이 됐을 때 내포절에 패스바이제이션이 됐을 때 좌이 다른 주어가 오면은 의미가 달라진다 라고 해서 그 익스프레이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서술 내용은 예시다반으로 제가 답안에 언급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C번처럼 내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이거는 단어가 모른다 그런 의문론도 마찬가지 통사론도 마찬가지 그냥 거기서 그냥 쉣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단어를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교재에 나온 거 원서에 나온 단어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학교 문법 자, 이것도 사실은 되게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나쁘지 않냐 학교 현장에서 프레젠트 프로펙트 현재 완료 겁나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 현재 완료가 여러가지 미닝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그쵸? 몇 개의 의미가 있어요 학교 고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네 개죠 네 개가 뭐예요? 어? 계속 뭐 이게 있죠 계속 뭐 경험 완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개가 완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공부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 교재에서는 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의미를 어떻게 접근하냐 우리는 중고등학교에서는 해석해보면 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는 해석이 아니라 동사에 렉시컬 에스펙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물론 100% 주로 주로 프라멜리 100%는 아니지만 렉시컬 에스펙트를 가지고 접근해요 그럼 렉시컬 에스펙트라는 개념이 이 TG에서 TG에서의 그 핵심적인 문법적으로 핵심이 뭐냐 TG에서는 어떤 걸 이렇게 잘 써놨냐 다른 책 문법책은 어? 다 더 좋은 게 많은데 TG에서의 특징이 뭐냐 이걸 너무 열심히 잘 다뤄놨어요 렉시컬 에스펙트 이게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어요 렉시컬 에스펙트가 렉시컬 에스펙트는 잘 구분해야겠죠 뭐가 있어요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스테이티브 그렇죠 또 하나 액티브 이 두 개가 비슷하죠 종결점이 없다는 게 비슷하죠 그거 다 정리해셔야 돼요 종결점이 없다는 걸 테크니컬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 에이텔릭이라고 얘기하죠 에이텔릭에 어 붙이는 거예요 에이텔릭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종결점이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어치먼트하고 어컴플리시먼트 얘는 종결점이 있어요 두 개 무슨 차이예요 얘는 어치먼트는 어치먼트하고 어컴플리시먼트는 종결점이 얘는 즉시 종결점이 종결이 되는 거고 얘는 좀 걸려요 시간이 어카플리시먼트는 좀 종결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스테이티브하고 액티브 그 다음에 어카플리시먼트하고 어치먼트 두 개로 나누고 각각의 두 개가 차이점이 뭔지도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네 개의 렉시컬 에스펙트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 거죠 상 이 에스펙트를 정말 잘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 기존의 시험에 나왔지만 이게 다시 한 번 나와도 괜찮죠 그래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 1번과 같은 표현이에요 과거에서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되는 거 이 표현인데 이 표현으로 나올 때는 동사가 어떤 에스펙트를 가지고 있냐 스테이티브하고 액티비티에요 스테이티브하고 액티비티 그럼 이거죠 리브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완료된 액션을 표현할 때는 이거는 어치먼트 동사가 있는 거죠 어치먼트 그래서 완료 arrive 그죠 도착했다라는 이 완료는 여기가 도착 지점이라면 계속 도착하지 않았어요 기차가 오는데 계속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때 도착하는 거지 완료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간에 그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에스펙트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특정하지 않은 시간에 발생해가지고 현재까지 관련성이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렉스칼 에스펙트를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동사를 어치플리시먼트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치플리시먼트는 종결점이 조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죠 이거 동사만 보고 이 렉스칼 에스펙트가 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익스피어의 이 모든 책들을 읽은 거죠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지만 조금 기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됐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오브 더 퓨어드 타임에 특정 기간 동안 발생을 하고 기간 동안 어떤 발생을 해가지고 말하는 시점에 완료되는 거예요 해석해 보면 개가 2인치 성장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6개월이란 기간 동안 계속 6개월이란 기간 동안 계속 자라가지고 이거를 발화하는 시점에 2인치 큰 거죠 완료된 거죠 이러한 의미로 표현이 되려면 액티비티 액티브 같은 에스펙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냈습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2번과 3번에 표현되는 거를 고르세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2번은 아까 어떤 거였죠 고를 때 해석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2번과 3번은 아까 어떤 거였습니까 예 여기 뭐예요 어치브먼트 동사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어컴플리시먼트죠 이것만 찾으면 되지 뭐 2번에 어치브먼트 어디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갖다가 순간적으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D번이죠 산에 산 정상에 꼭대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산 정상에 올라가지 아직 않은 거죠 요 시점에 완성이 되는 거죠 산 정상에 도달했다 아까 어라이브랑 비슷하죠 얘가 지금 2번과 같은 의미로 쓰였고요 그 이유 설명할 때는 얘가 어치브먼트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에는 어치브리시먼트예요 특정 기간 완료된 순간에 여기 어떤 행위가 종결이 되는데 얘는 종결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아까 리드 같은 이런 동사가 여기에 속했어요 그게 뭐예요 소설 쓰는 거지 소설 쓰는 시점부터 조금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이 기간이 가야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3번은 A 이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이유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이 A의 뭡니까 어치브리시먼트 동사가 속해 있는 그런 동사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렉스칼 에스펙트 가 문법에서 TG가 우리 주로 보잖아요 TG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렉스칼 에스펙트 그래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시험에는 종결이냐 비종결이냐 종결성이냐 비종결성이냐 그거 가지고 시험에 나왔지만 그게 다른 것에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현재 완료 구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회 풀어봤습니다 2회는 미리 좀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 2회 다음 주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